뭐야? 여기 센터 어느새 보셨어요 혹시 인스파? 이걸 어떻게 하는거야? 아 뭔가 저희가 급하게 정해진거라고 체크해줬어 이쪽에? 네 그거 뭐 어 그래그래 제가 이름만 체크했어 야 이거 오늘 하는거구나 네 뭐여? 그 생판 제가 체크한 부분만 케익이 우연하게 오늘 생겼어 케익 들어온김에 그냥 하라는거에요 이거 맞게 아니고 케익이 생긴긴게 듣잖아요 왜 이걸 석우랑 하냐고 오늘 케익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여러분 왁소 에디터랑 할거에요 용구 형이랑 할거에요 둘 중에 하나 너무 이쁜데요 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축하 받으시죠? 네 여기 색칠 한번만 입으실 수 있다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거에요? 자 이 퀘스트가 다 있어요 잠깐만요 이 마이크를 좀 그리고 이게 여기 성함이 다 총 111분이구요 9시 20초에 힘들면 손들면 그때부터 서구씨가 읽는거에요 힘들다가 도대체 힘들면 손들 그때부터 서구씨가 읽는거에요 일단 볼부터 보시면 돼요 응 이 정도로 지나고 있어요 자 다 넣은거 같긴 한데 다 읽다가 왜 4개지 뭐야 이거 너무 많은데? 어 하나가 손들면 서구씨가 읽는거에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종이를 서구씨한테 쭉 성함만 성함만 왜 두개 안드셨어요? 아 하나 자 베스타그램에 큐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의 노래가 끊기면 끝에 있는거에요 자 박수 저 저 우리 저 축하해주는거에요 제사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에요 나왔어 하 왜 husbands 휴 왕 풍뽑 왕 졸 hus 사랑합니다. 향피운 보았다는데? 여러분 병풍대에 계신 거 아니에요. 자, 베스타그램에 17일 밤 9시 20분까지 써주신 분들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2월 생일자들, 게라 브락사스님. 트와이스 사나 생일이라고. 아, 그래요? 하나씩 축하드립니다. KW50님. 오예, 12월 28일 생일, 자전거 누우로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재호님, 13일. 16일, 어제, FC서울펜. 그 다음에 김효정씨, 15일. 하용87님, 14일. 8일, 임현태님. 많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20일 생일, 변정규님. 9일 생일이셨던 이훈님. 19일 생일인 김인환님. 28일, 안병민님. 그리고 28일 역시 원구연님. 17일, 윤태찬님. 6일, 성시훈님. 떡 케이크 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사드세요. 그 다음에 17일, 박태진님. 그리고 14일, 뭣쟁이 안병도님. 내일, 김영철님. 아, 내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와, 졸지마라. 마신 분이 있고. 어째 한 분 빼고 죄다 남자입니까? 마신 분이 있고. 31일의 생일이신 아이엠투투님. 그리고 5일의 생일이셨던 선씨. 3일 쥬비스. 아 쥬비스. 20일 율리드. 한 분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23일, 이상혁. 28일, 윈팅. 30일, 방카. 27일, 박태근. 아나운서 꾸미시라고. 롤모델이 배성재. 어렵죠? 16일 생일, 양주영. 21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오셨대요. 정상재인님. 26일, DLSW 아버님. DLSW는 뭐죠? 차트차항에 군대 생각나서 눈물 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 지금도 안 돼? 천도제 지내나요? 태울까요? 태워서, 태워서. 천도제냐고. 아, 배장, 배장법사가 천도제 지내는다라고. 아... 아, 지금 읽어주는 사람 저승이 있냐고? 아... 왁차사, 왁차사. 왁차사. 축하해요. 축하하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읽었지? 아버님까지. 16일, 양주영님. 아, 읽었구나. 정우님. 강정우님, 5일. 아, 이거 데스노트 아닙니다. 7일, 대랑이님. 11일, 31번째 생일. 호텔에서 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서 먹다가 배탈났다는. 김영무님. 극락완생하시고요. 25일, 윤희성님. 26일... 아, 읽어주세요. 26일, 김이감님. 아, 웃겨. 25일, 신형님. 12월, 15일, 박영무님. 저승명부인가요? 12월, 14일, 김다운님. 네. 12월, 29일, 신껑은님. 12월, 29일, 전혜진님. 퇴사하고 창업하신 거 축하드려요. 30일, 김읍뜬님. 네. 그리고 22일, 봉순파파님. 베텐 화이팅. 감사합니다. 12월, 5일, 박철용님. 12월, 20일, 양희언니님. 내년 9시 후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할게요. 왓과 함께. 12월, 21일, 깡총생일님. 축하드립니다. 12월, 6일, 우유꽝님. 생일 축하드려요. 12월, 18일, 이태원님 생일. 12월, 18일, 한인수님. 12월, 14일, 와리오님. 네. 허그루의 예생일이시네요. 아, 여기 합동분양소인가요? 하하하하. 아니에요. 베테린 들으시는 분들 다 귀인이십니다. 네. 커인. 12월, 20일, 축구왕 쫑키님. 진짜 허그묵, 허그묵, 허그묵. 세 번 부르시는 분이 있고요. 12월, 17일, 윤화루님. 12월, 21일, 김병천님. 13일, 멍뭉이님. 네. 그리고, 12월, 19일,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앱체사. 대구달상고 2학년 구재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12월, 28일, 유태종님. 12월, 20일, 하민정님. 친척들 다 모여서 생일파티하는 거 축하드려요.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아, 개국공신. 말년갑의 따님, 쏘영님의, 쏘영이. 쏘영님의 생일도 오늘이라고. 아,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생일, 곰순이님. 그리고, 12월, 20일, 외우기도 쉬운 20일의 생, 옥자엄마님. 그리고, 준영선님의 고양이. 고양이 생일을 봤나요? 봤습니다. 받아요. 고양이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12월, 31일, 송석판님. 그리고, 21일, 변현준님. 12월, 18일, 박무태님. 12월, 5일 생일인. 별명, 보신탕님. 12월, 23일, 전자니님. 베테네스라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기억했습니다. 네. 이상, 중랑천 참가 희망 명단이었고요. 12월, 11일, 이기호님. 그다음에, 20일, 클라라 최인영님. 20일, 아들 연우 생일이라고. 지연우. 25일, 크리스마스 생일인 비참한 분 계시네요. 류신후님. 그리고, 10일, 두부아빠. 12일, 서진. 17일, 윤정훈. 24일, 해베. 이름이 해베시라고요? 24일이 생일인 분들이 제일 좀 불쌍하죠. 언제부터 중랑천이 요단강이 됐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5일, 배불뚠. 23일, 재윤. 11일, 잭. 잭. 14일, 어재영. 27일, 김인수님. 25일, 김광래님. 매일매일 배텐드리며 낄낄대는 샤이 애청자. 우리 남편입니다. 6일, 이현기님. 5일, 김소유님. 13일, 고경님님. 30일, 황보 씨. 그 황보 씨? 아니지? 황보 생일이요. 라고 하셨고. A30173001님. 12월, 14일. 그리고, 24일 생일인 분 또 있네요. 김범규님. 어, 이거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걸? 진짜 무슨 탄신제. 이름만 빨리 불러. 천도 이게, 천도제였는데. 이름만 빨리 불러. 아, 14일,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생일이었습니다. 뭔 얘기지? 18일, 박형기님. 7일, 홍현준님. 아, 그리고 생일, 김은효, 은효, 용가리, 멍충. 언제 생일이라는 거야? 12월 30일인 것 같은데요? 15일, 고승화님. 2일, 메뚜기. 이름은 윤병윤. 19일, 김민중. 12일, 초록괴물 생일이었습니다. 슈레기씨네요. 11일, 이현석님. 그리고, 7일, 이호주님. 18일, 김두종님. 13일, 고단하구나님. 고단하구나?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 장.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1일, 김우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23일 생일, 정지윤님. 그리고, 윤가현님 생일. 이대훈님. 12월 23일 생일입니다. 공인중개소 합격 축하드려요. 11월 28일 생일이었던 김연진님. 12월 2일 생일이었던 짜프콘님. 축하드립니다. 전찬희님. 12월 3일 생일인 것 같네요. 12월 8일 최원경님. 12월 9일 생일이었던 배진혁님. 그리고, 데이지페이가스비님. 12월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속이 좋지 않다. 배진1님. 네. 생일자 이벤트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리네요. 초가 다 녹기 전에 끝냈어요. 폭탄인 것 같아요. 폭탄. 폭탄.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아까, 그 부분을 이어갑니다. 자, 불까요? 하나, 둘, 셋. 먹어도 돼? 저희가 대신 먹겠습니다. 진짜 제사 같잖아, 그러면.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비로웠어요. 중간부터 되게. 무화지경으로 계속 읽기만 하고. 네. 파스 여러분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커플 아닙니다. 저렇게 조그만 거 처음 봤어. 테마사들 갔다 와, 테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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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복 방송. 엉붓방송. 왜 다 까먹고 먹었어? 시원한가. 겨울은 블랙이죠. 검은사제들 오 맛있다 이게 떠먹는 케익이네요 그리고 아래에 뭔가 떡이 들어있는데 사발이 있어 사발 떡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기 좋게 부서지지 않고 흐르지 않게 원래 뚜껑이 있었어 크리스나스 크림이 아 보리구나 플러스 단단해요 비닐을 왜 이렇게 오래 뜯어 안 뜯겼어 1일 생일 12월 인경언니 음 집에 생일이라고 이거 먹어도 되는거지 이거 먹어도 되는거지 초 왜 안 빼고 그러네요 아 초도 안뺐네 초도 좀 빼야 그거 올릴라고? 축하합니다 이거 뭐 올려? 했다도 매달 해도 될거같은데 매달 해도 될거같은데 매달 해도 될거같은데 매달 해도 될거같은데 매달 하면 이제 200,300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 한 2시간 동안 오늘 2시간 동안 갑자기 받은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게릴라 재산날 해가지고 언제 될지 몰라 아 아 그니까 선착순 100을 받아야 그 생각은 100명만? 응 선착순 100명만 이게 몇명이야? 123명? 111명 100명 100명 borne 선착순 장미 그냥 선물 오오오오오 appearing 들으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다 계속 나타나고 계세요 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이게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먹는 거예요? 먹는 거겠지 이거? 아니야 아니야 크림이야 크림인데 모양이 좀 살짝 크로테스크 해요 모양이 애슐리 형이 좋아하게 생겼어 1월 달에 우리 게스트 생일이 누구지? 없어요 1월 달에 생일이 없어? 네 2월은? 9명 2월에도 뭔데? 2월에 1, 2월 합쳐서 사후 체험 재밌다고 홍지원 생일이 2월 아니야? 10월이요 10월이요 10월이요? 여기로 옮기지 1월에 생일인 사람 게스트로 부르자 음 그러네 아 뽀디 1월 생일이라고 아직 1년 주기가 안 됐네 성형생이 퀵소의 생일이라고? 아 퀵이니까 그럼 1월이겠네 2월 아니면 어디로 같이 제사 지내자 1년 주기를 왜 하냐고 아 퀵소의 생일이네 아 퀵소의 생일이네 아 1월이요? 응 어? 1월 며칠이야? 한 번 20일인 것 같은데 1월 며칠이야? 한 번 20일인 것 같은데 원격 제사 그 다음에 홍동백석 가야 같이 찍힐 것 같은데 제사용 케이크 뭐 이런 거 제주도는 제사장에 빵을 올리죠. 게스트 이용을 하고 살짝 치우고 군대에서 합동을 하니까 몽쉘통통으로 옆으로 뿌려가지고 따로 군대에서 이걸로 한 적이 있어요?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은 날은 이걸로 하고 누가 외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 출입이 원래 자유로운 편이라 공사사 이걸로 했어요? 뭘 했던 기억이 안나는데? 제사용 케이크 있어요 제주도는 늘 빵을 올리기 때문에 제사용 케이크를 제사에도 올려요? 원래 차례는 올리는데 차례에 제사에도 왜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롤케익 올리지 않아요? 카스테라 롤케익 짐 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롤케익 카스테라 탑처럼 군대에 있는 것도 올리고 군대에서는 그 맘모스 빵을 좋아해요 싸고 크니까 그냥 먹어 다 네꺼야 한입만 먹어 뭘 한입만 먹어 어 잠깐만요 팍팍 먹으세요 가지고 갈래? 뭐 음 음 음 음 맛있어? 응 아 이거 뭐 이름이 스노우볼이란 거구나 밥맛이래요 몽블랑 몽블랑 이것도 빠바네 아 아 그거 보니까 케이크를 받은 기프티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탕 드디어 음 이제 가야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슨 고구마 무스 같은 거구나 이제 끌까요? 끌게요 여러분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생방송도 계속하세요 맛있어 저 근데 치우기가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다다가도 아쉽는데?